요즘 국가 지원이 많은데 보문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요? 그렇죠 당연히 가능하죠 보문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아나운서 과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심사를 고용센터에서 먼저 받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여훈련 수당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취업성공 패키지는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과정이고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도 졸업한 미취업자에 한해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구에서 먼저 고용센터를 통해 심사를 받으시고 보문을 등록을 하신다면은 나라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면서 보문에서 아나운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